대구 달성군은 육아읍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해 사저 담장 바깥에 가드레일을 철거했습니다. 달성군은 하루에 수백 명씩 사람들이 몰려 사저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담장 바깥에 가드레일을 밟고 올라서면서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대구 달성경찰서도 사저 주변의 교통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4일부터 기동대 1개 팀을 보내 사저 진입로 등 3군데에서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.